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1번 기본작업 다시 1번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교재를 참조하셔서요. A3부터 G14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 갑니다. 홈에 가셔서요. 문제에서 봤더니 휴먼 엑스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에서 휴먼 엑스포를 선택하시고요. 클릭 한번 하시고 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2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A3부터 A4를 선택하고 같은 서식을 지정할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D3, 다시 E3부터 E4, F3부터 H3, I3부터 I4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I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에서 강조색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2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E5부터 E14 선택하시고 I5부터 I14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는 그냥 선택, 두 번째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 선택하신 다음 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여기서는 0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셀값이 0일 경우에는 꼭 0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0을 입력하시고요. 문자 한 글자니까 큰 다운표 생략하시면 자동 처리가 됩니다. 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1셀에서 메모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셔서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대학교, 도서, 대출이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삽입한 후 자동 크기, 메모의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 안쪽 커서가 깜빡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글꼴만 바꿀 수 있으세요. 꼭 테두리 라인에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입니다. 자동 크기를 선택하셨으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항상 표시하래요. 마우스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메모 표시만 표시가 보이고 내용이 표시가 안 되잖아요. 다시 A1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A3부터 I14를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의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합니다. 그래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항상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A4부터 J15 영역으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수식을 사용할 거니까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합니다.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 이하인 조건입니다. 는 하시고요. 언어 점수, 언어 점수가 첫 번째 데이터의 언어를 선택하면 D4셀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D4부터 D5, D6, D7, D열에 있지만 행위의 이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누르시면 달라, D4로 바뀝니다.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 이하,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수리 점수보다. E4셀을 선택하되 2열에 있지만 4, 5, 6, 7, 행위의 빛은 달라집니다. 라고 F4를 두 번 누르셔서 달라, E4로 바꿔주시고요.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보다 작은, 이하인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세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다섯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검사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검사 결과의 네 번째 문자가 4 이하일 경우는 공백을 그 이외에는 분량을 판정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검사 결과의 네 번째 문자 하나를 좀 추출해 볼까요? 는 하시고요. M, I, D 검사 결과에 가서 신표 네 번째에서 신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6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뭐 7, 1, 4, 2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서 네 번째 문자가 4 이하인 경우 4 이하라고 하면 1, 2, 4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4 이하인 경우에는 공백을 이에는 분량을 판정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if error 함수는 이따가 문제의 오류값이 났을 때 처리하면 되는데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추주 함수를 통해서 4 이하인 경우의 값을 공백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다음에 추주라고 입력하십니다. 추주 함수는 인덱스 넘버 숫자를 구하는데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어요. 신표 그 다음 4 이하라는 경우 이하 4 이하 1, 2, 3, 4인 경우는 공백이래요. 공백을 한 번 신표 두 번 신표 세 번 신표 네 번 까지 입력합니다. 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값이 1일 때 공백 2일 때 공백 3일 때 공백 4일 때 공백이라고 처리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오류가 떴어요. 1부터 4까지 해당되는 값이 아닌 곳에는 밸류 오류가 표시가 되고요. 2, 1, 4에 해당한 데이터는 공백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 2, 3, 4가 아닌 나머지는 불량이라고 표시하래요. 그럼 다시 D3에 가서요. 오류가 떴다면 넣은 다음에다가 if error라고 입력하시고요. 값에 오류가 있어요. 맨 끝에 가서 신표 하시고요. 우리는 오류가 있다면 불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가 있었던 곳에는 불량 1부터 4에 해당한 데이터는 공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위별 급여 지급 현황표에서 직위를 이용해서 기본급표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오는데 기본급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급을 찾아온 다음 수당을 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hlookup이라고 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같은 행에 직위 부장을 가지고 직위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신표 우리는 첫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에서 가져옵니다. 이행, 신표 정확하게 문자니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false를 넣거나 0을 넣으시면 이렇게 각각 직위에 해당한 기본급을 찾아올 수 있고요. 이 값에다가 더하기 문제서 수당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h3에 있는 수당을 더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계산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점수, 연수 점수의 평균이 75 이상이고요. 벌점이 10미만이면 승진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승긴 여부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 end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실적 점수와 연수 점수의 평균을 구하신 다음 그것이 75점 이상입니까? 라고도 표현하셔야 되겠네요. 이 16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이 푼 조금 있다 쓸게요. end부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조건은 실적 점수와 연수 점수의 평균을 구하셔서 평균을 구할 거면 average라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average는 실적 점수와 연수 점수 가로 닫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7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벌점이 있는 b16셀을 선택하고 이 값이 10보다 작습니까? 라고 10 미만이니까 10보다 작습니까? 라고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false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수식을 복사해 보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true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16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이 조건에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승진 그렇지 않다면 공백이라고 표시합니다.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요. 신표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승진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표 공백입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평수가 20평대 20평대라고 하면 21평, 22평에서 29평까지가 20평대에요. 평수가 20평대 매매건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 if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매매건수 몇 건인지를 구하는 거죠. 카운트 if를 사용하실 거고요. 20평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저는 지금 카운트 ifs가 있으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데 왜 카운트 if만 나왔을까라고 지금 찾았어요. 카운트 ifs를 조건이 하나가 아니니까요. 20평대라고 하면 평수에 가서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30보다 작다라는 거를 한 번에 쓸 수 있는데 카운트 ifs가 없으니까 카운트 if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6살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는 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 카운트 if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카운트 if를 사용할 때는 두 번 사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 range 평수에 가서 신표 우린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큰 따옴표 처리해서 크거나 같다. 20이라는 조건을 주면 큰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20평대 이상인 데이터는 지금 보면 전부 다예요. 9개예요. 여기에서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빼준다면 20평대를 구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다시 한 번 카운트 if를 통해서 카운트 if range는 평수에 가서 신표 그 다음 크거나 같다.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다시 한 번 구해서 빼준다면 우리는 20평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뺐잖아요. 빼고 나니까 답은 3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다음은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d2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입력된 기록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순위에 따라서 1등과 2등은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카트 경기 대회에서 카트 경기 대회는 시간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가 작은 데이터가 1등이 되겠죠. 작은 데이터가 1등 그래서 오름차 순으로 순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d29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랭크 함수 입력하시는데요. 랭크.avg 선택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기록이 신표 전체 기록들 중에서 비교하는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보통 성적을 가지고 작업 순위를 구할 땐 내림차 순위인데요. 수영이나 뭐 육상이나 이런 경기는요. 빨리 기록이 좀 숫자가 작아야 1등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숫자가 1등이다라고 하면 오름차 순위를 구합니다. 그래서 가로 탔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이제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럼 순위를 구하실 수 있고요. 1등부터 8등까지 구해지는데 1등과 2등만 결승 진출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커서를 d29셀에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순위가 작거나 같습니까? 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1과 2에 해당한 값에 대해서 우리는 결승 진출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의 등문항 중에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삽입에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3부터 E22 영역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수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되 A28셀부터 피버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동일 시트에 A28셀부터 시작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이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를 선택하셔서요.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지역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갑에다가는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을 갖다 놓으시는데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합계 판매 수량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 요약 기준의 평균 마찬가지로 합계 판매 금액에서 갑 요약 기준 기준 평균 둘 다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호 형식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지역이라고 좀 바뀌네요. 다음 피버 테이블에 대해서 피버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요. 보통에 가신 다음에 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스타일 보통 5를 선택하셔서 피버 테이블에 대한 서식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뭐 숫자에 대한 서식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버 스타일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부분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함 문제가 나왔다.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될 것은 정렬입니다. 학년을 대해서 오름차순 학년 안쪽에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부분함을 가는데 부분함에서 또 한번 주의하실 것은 그룹할 항목이 아까 학년으로 오름차순 하셨기 때문에 기본 첫 번째 학과가 선택이 되어 있더라도 학년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에 학년별로 정보검색 총점은 체크를 없애시고 정보검색, 홈페이지, 문서편지, 프로그램, 그래픽 선택하시고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계산 항목과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부분함을 클릭하셔서 총점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정보검색, 홈페이지, 문서편지, 프로그램, 그래픽 선택한 거 해제하시고요. 총점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데 부분함에서 또 주의할 것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없애셔야만 평균도 표시가 되고 최대값도 표시가 됩니다. 최대값, 새로운 값으로 대치 꼭 해제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문제와 같이 평균과 최대값이 같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함 문제까지 해서 분석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에서 기록과 연결하는 거 또 연결하면서 바로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문제는 도형이니까 기록해놓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비어있는 셀을 꼭 먼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실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 글꼴 색깔을 홈에 가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 선택하시고요. 배경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노랑 선택하신 다음 가운데 맞춤 맞춤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육각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I3부터 J5 영역에 드래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I3, 4, 5 해서 J까지 갑니다. 알트를 누르면 딱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매크로를 연결하신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서식이라고 입력했어요. 텍스트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셔서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 서식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재고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재고량을 구하기 위해서 G4 셀을 선택하되 는 전월 재고량 도하기 매입수량 그 다음 마이너스 판매량을 입력합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재고량에 대한 수식을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기록하는 매크로를 그만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가시면 베이지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I7부터 드래그 하십니다. I7부터 J9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재고량 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차트 문제 보겠습니다. 작성된 차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참고하여 매출 수량과 매출 금액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순이익이 필요하지 않네요.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매출 수량은 값이 작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건데 사실 지금 화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매출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매출 금액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콤보해서 매출 금액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막대 그래프 매출 수량은 왼쪽에 세로 갑축을 이용할 거고요. 꺾은 선형 매출 금액은 보조 세로 갑축을 이용할 겁니다. 범내는 아래쪽에 그러면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아래쪽으로 선택하시고요. 글꼴을 범내에 대한 글꼴입니다. 범내 선택하시고 글꼴을 굴림체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직접 굴림체라고 쓰셔도 되고요. 목록에서 굴림체를 찾습니다. 크기가 12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 그 다음 굵은 기울인꼴 굵은 기울인꼴 선택합니다. 매출 금액 데이터 계열 중에서 영업 4팀에만 영업 4팀만 선택을 합십니다. 매출 금액이니까 꺾은 선형이네요. 그러면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영업 4팀만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하셔서 값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우리 체육임이 선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고요.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선택하시면 차트 모서리가 둥글게 저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다섯 문항의 차트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보셨습니다.